공병호 TV의 공병호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이유는 첫째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또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결론을 이미 정해버린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이 과정에서 왜곡과 조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정치적 해법이 너무 빈번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 큰 비용이 소요가 되고 아울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격렬한 그런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유감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를 연구전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천억을 투입해가지고 수십년간 더 쓸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또 7천억을 투입해서 고친 원전을 탈원정 정책 때문에 7천5백억 원을 15년에 걸쳐 또 쏟아부어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강변 동국대 경제학과의 박주원 교수는 이같은 강변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서 분격한 나머지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바탕을 두고 월성 1호기 폐쇄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결정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교수의 주장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부가 방침을 탈원전이란 정책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조작과 왜곡을 통해서 합리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던 것이 바로 박주원 교수의 지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걸 까발려고 까지고 진짜 원인을 보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일단 문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탈원전 정책을 잘 실시하려면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되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경제성을 낮추는 조작작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킨 겁니다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정말 거짓의 바탕을 두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인 거죠 그러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뭘 했느냐 눈을 딱 감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원전 이용률을 85%에 70%로 낮춰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당 60.82원에서 60.76원으로 다시 48.78원으로 다시 55.96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버린 겁니다 단가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경제성이 없어지죠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원자력발전소가 만든 전기의 판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작을 통해가지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거의 9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0%를 60%로 잡은 겁니다 그럼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게 되면 자연히 생산원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판매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판매가 줄어들어서 다시 또 경제성이 악화가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경제성 악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종의 조작을 한 거죠 왜곡을 한 거죠 그런데 원전 이용률과 판매 단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전을 가동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판매 단가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원전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떨어뜨려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어거지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폐쇄시키는 것이죠 경제성 악화 월성 1호기 폐쇄 아니고 탈원전 정책 이것을 위해서 이용률을 하락시키고 이용률 하락이 되니까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생산원가가 상승하니까 경제성이 악화가 되고 경제성이 악화가 되니까 폐쇄를 시켜야겠다 이런 어거지 주장을 거짓 주장을 펼쳐서 결국 멀쩡한 원자력 발전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7천억 더하기 7천5백억이면 1조 4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주원 교수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눈물까지 자아내게 했다는 영화 판도라는 과학이나 경제성 따위와는 관계가 없다 탈원전을 부추긴 영화는 애초부터 경제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월성 1호기 폐쇄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이란 것도 사실이나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죠 언제쯤 사실을 존중하고 언제쯤 과학적 사고를 존중하고 언제쯤 합리적 사고를 존중하고 언제쯤 양식을 존중하고 언제쯤 상식을 존중하고 언제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